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의료기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깨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만든 간호법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져왔습니다. 간호법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당일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국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시작과 끝지점 표시를 두드러지게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책으로는 오는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